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충남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도장애인 관련 단체, 협력기관, 학계 교수와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도장애인복지발전 시행계획 수립보고와 희망나눔 결연사업 등 현안사업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는 장애인복지발전민관협의회가 장애인복지 분야 시책 추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도정책의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